1, 2, 1, 2, 3 2, 2, 3 2, 3 2, 3 2, 3 2, 3 2 3 아니 형, 그부 저쪽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철진이랑 힐 뺐까 집 가자 저기에서 저거 하고 있는데 우리 집 가면 그부 망가는데? 쩔스야 이거 쟤네 둘 다 풀 풍자 아우, 내가 죽었어 그부도 빠지고 우리도 집 갔어야 돼 우리 피 성패보고 그부가 안 했어야 돼 이거는 아우, 저 철진 아우, 저 철진 그부도 빠지고 우리도 집 갔어야 돼 아우, 저 철진 우릴 꺽할 순 없다 여기에서 잡지, 나이스 너 은근슬쩍 너 집 가다 말고 와가지고 그 사과굴 포골 그냥 야무지게 먹는데? 아, 쟤네 리치 기니까 짜잇난다 싸움이 걸리질 않네 싸움이 걸리질 않네 찢어, 찢어 아이고 까비 아, 그 철진이 죽었는데 형 아, 짠 쟤네 아, 뭐 이때 썼어야 돼 아, 맞다 나 철구 있는데 오, 이거 할 만한데? 상농 중이네 아, 안수가 나 철구 갈래? 만화 없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라스는 마치 나온다 카스가 잘 못 컸지만 그래도 이거 가면 진짜 제라스한테 궁극기 맞고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자식 안되겠는데 이거? 어어 어디까지 들어와? 우리 상록중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금방 나갈 순 없지 들어왔으면 죽어야지 아니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죽을 각오는 했겠지? 어? 잘 왔어요 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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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개 질렸어 한일 그 발작이 내가 맞았어 옆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 근데 나 맞아도 안 죽었을 것 같아 우리 팀 너무 많아가지고 죽어도 2댁이지 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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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다 죽었다 버려라 버려라 아니 안 버리냐고 뭐하냐고 뭐하냐고 그래 R이 0 잘못벌네 잊고 죽으면 바론인데 아 아 개고수네 아니 왜 안 빼라고 다들 도대체 아 그냥 집갈걸 씨 나도 괜히 말려가지고 아 열받아 진짜 왜 안 빼는거야 도대체 망한 카사스 오랜만에 본다 유한 카사스 진짜 다 어 뭐야 뭐야 저 아 진짜 소름 돋는데 어우 얘 닥살로다 그런거죠 그런거죠 아 뭐야 왜 이게 뭐야 끌었는데 이게 끌려가네 끌려가네 세게 하는거지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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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룡이 이제 뭐야 어 뭐야 오다 끊겼구나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 살았다 돌고부가 고맙다 고마워 돌고부가 아 아 빨라지지 고마워 음 안아파 음 아치야 이거지 용성하면 우리가 보이지만 불씨 있으면 우리가 안보이기 때문에 쟤네가 불리하지 자 공있다 끊었다 이제 비전 없음 찍기로 뺏는다 탁 공있다 공있다 공있잖아 굿 춘우 탁 칼린은 진짜 근데 솔랭으로 하기에는 점수가 높지 않으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참 그 위에부터는 다 템 떨고 우린 이리하자 안죽겠지만 상대 원딜마스터 강등전이래 강등시키면 되겠다 너가 떨어져야지 내가 올라간다잉 떨어지자 올라갈게 오케이 왔으면 스펠을 뺐겠다 끝난다 이런 소프트랑 해보고 싶다고요? 너넨 없지 이거 봐라 너넨 없지 너넨 너넨 루시아는 공 때리지 그냥 파각볼 지켜야 해 빈지로 아껴줄 어떻게 해야 하죠? 빈지로 아껴줄 어떻게 해야 하죠? 못 받았잖아 랭크 1 어! 레이저 패 레이저 패 바라버려 딸케이오 나이스 어? 위험한데? 도끼야 도끼야 용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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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달리아 왜 저러는거야? 플레이가 아 니달리아 왜 저러는거야? 플레이가 아 니달리아 왜 저러는거야? 플레이가 아 아 아 좀 위험하긴 한데 아 전혀 일찍 치워 스탠리아 스탠리아 남은 잠수가 다 맞아도 아 이걸 진짜 미니냐? 호라인 거를 예측하네 아까부터 그거 하더라고